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문덕연입니다 오늘 퇴근 후에 터미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나는 처음 오셨다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터미를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성공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애터미가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했을 때 나는 애터미를 안 할 거야 하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나쁜 일인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저는 너무 몰랐어요 근데 화장품을 발라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이 제가 30년을 넘게 써본 화장품 중에서 애터미 화장품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제품이 좋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도 이 제품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품을 알아보고 회사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품도 좋았지만 회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수당을 주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 마케팅 플랜의 특징들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해서 내가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나 혼자 상상하던 일을 저는 애터미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면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한국을 나갔습니다 이 일이 진짜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 캄보디아에서 내가 사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한국을 가서 내가 알아봤죠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한국을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결단을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애터미로 성공할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 그 어려움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제가 계획을 한 것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한다는 것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왔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은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구글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능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플랫폼에 돈이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플랫폼의 뭐예요? 소비자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노동자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노동자인지? 아니면 플랫폼이 코비자인지? 늘 제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분들은 플랫폼의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을 팔지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가지고 오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물건을 파는 노동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나는 부자 안 되고 싶으신 분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톰이라는 플랫폼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다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톰이 같은 이런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시민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자금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부자가 돼 아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직장생활을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를 살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4년 동안 직장생활을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아 내 일을 해야겠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이 시간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애토미가 과연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내 일을 할 수 없는 애토미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애토미가 가능할까요? 애토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달라요 그렇다면 애토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위에 커피 플랫폼을 사용하여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에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참여를 하고 스스로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토미 퍼스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인터넷 몰에서는 아무리 내가 물건을 사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애토미에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포인트가 모여가지고 수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애토미를 알게 되고 애토미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애토미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애토미가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애토미는 성공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통합 매출이 2조 2천억 그것도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통합 매출이 3조 3천억 원 원을 받게 되면 총 1억 원을 받게 되면 3조 3천억 원을 받게 되면 수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토미는 네트워크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몽골이 빠졌거든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6개국의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원래 독일이 오픈되면서 EU, 31개국이 조인을 했어요 저희는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이 나라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애토미를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제 파트너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연결된 거예요 작년 12월에 키리키리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을 갔다 왔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고 서로 정말 친해져고 왔습니다 그게 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애토미를 알리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오게 되어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해도 캄보디아 말로 다 사업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 글로벌 통합회원이 1,6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토미를 알아보려고 하고 애토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580여가지의 제품들이 런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나 이런 큰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를 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갈등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반품률이 거의 5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애토미에는 일품일사에요 여러 회사를 긴장하지 않게 정말 좋은 제품을 애토미 납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76가지인가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애토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품을 써 본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회사는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품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제품을 안 쓰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제품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제품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전문 제품을 선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전문 제품을 선별하는 부서가 전문 제품을 선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게 정말 절대적인 제품과 절대적인 가격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 우리의 회사에서 전문 제품을 선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전문 제품을 Wort의 호모임을 하셨죠? 여러분 호모임 드셔보셨죠? 저는 우리의 호모임으로 VIP을 나누어 잊지 않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 해보실 수도 있을 거에요. 애토미 해모임은 한국 건강보조식품에서 6년 연속 1위에요. 판매. 좀 더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코로나 때, 이 애토미에 계속 자르기에는 많은데, 아토미 해모임이 어마어마하게 팔린거에요. 왜냐하면 면역에 탁월하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앱슬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애토미 화장품 때문에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화장품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써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애토미 안했을 거거든요. 이 애토미 화장품이요. 이 애토미 화장품이요. 정말로 뭐가 있는거에요. 한국의 화장품이 어마어마한 화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정말 터크 기술상을 받은 거에요. 전 세계에 있는 화장품을 화장품이 이런 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애토미 화장품을 써요. 여러분들이 이 애토미 화장품을 쓰고 예뻐지고, 해모임을 드시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반품, 우리 캄보디아에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쓰다가 문제가 됐을 때 반품하면 반품 다 받아주죠? 제가 이vity 제가 처음으로 제거 event에 한을 받게 해서 이 제품을 받은 게요. 제가 제거에 액철비 화장품을 사고 그때 этих 제품을 받는 게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받은 게요. 제가 대학을 전ých 룸에 있는 제품을 받게 해주죠. 제가 이 제품을 받도록 하시기 바래요. 처음 이걸 할 때 박한길 회장님도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제품이 반품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이 좋지 않아서 너무 많은 반품이 생겨서 회사가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반품율이 너무 작아요. 같은 업계의 최저치에 그만큼 반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토미의 판매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애토미의 판매 매출 원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토미의 판매 매출 원가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토미의 판매 매출 원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토미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토미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CEO의 경쟁 능력과 그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나서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하고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회사가 망하고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손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애토미를 알아볼 때 박한길 회장님이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예요. 그리고 GWP 핵심 리더로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CEO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박한길 회장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투자를 하는데 도와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한길 회장님처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지금 PMCI가 우리가 손을 잡고 지금 진료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날 우리가 오픈식 할 때 애토미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토미 회사예요. 애토미 정말 착한 회사 맞죠? 정말 저는 최고의 회사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토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냥 마트 체인지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필품을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만 쓰고 나 혼자만 사용하고 나 혼자만 뭔가를 사용했다면 돈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토미 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제가 애토미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용했을 때, 내가 애토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토미에서 사서 썼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소비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애토미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소비를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겼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주는데? 30만, 30만 포인트를 하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사면 한 6만 원 정도 돈을 줘. 그런데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바보 아니야? 아니 100만 원 쓰고 6만 원을 받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혼자 쓸 때는 100만 원은 써야 되지만 1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가 1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 할 때 한 달에 50불 받았어요. 어떨 때는 두 달에도 50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모일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모일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켓이잖아요. 캄보디아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것을 저는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는 괜찮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만 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만 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하위 파트로 올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만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이렇게 썼던 마트를 에토미 마트로 바꾼 것뿐에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마어마한 멤버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멤버 등록 하셨죠? 나 아직 멤버가 아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멤버 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하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서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에토미를 캠보디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처음 에토미를 캠보디아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에토미는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에토미의 사장입니다. 에토미 플랫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에토미 말고 다른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더니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서 한 3년만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다른 네트워크도 어렵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내가 물건을 내 이름으로 물건을 사면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탈퇴하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에토미는 단계를 끊지 않고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한 단계로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중간에 파트너가 없어진다고 해도 또 그 밑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서 몇 천만 단계 밑에 있는 사람도 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분을 통해 이게 어떻게 지속되어회가 않았다는 게 그리고 글로벌 월드 마켓입니다.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등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나라마다 세금과 환율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천물을 받는 것과 캄보디아 이천물을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돈의 가치가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어로 노동자로 일하러 가면 한 2,000불 정도 받잖아요. 이제는 애터미의 플랫폼 주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노동자로 가시지 말고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서 나는 한국에 관광을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당을 나눠줄 때 회사 매출 피비의 70%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후원 수당은 피비의 44% 직급 수당은 피비의 20% 교육 수당은 피비의 6%를 나눠줍니다. 아니면 제가 수당을 나눠줄 때 회사 매출 목적을 나눠줍니다. 지금 후원 수당은 하위 매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여러분의 하위 멤버가 많아지면 포인트가 많이 올라오죠. 그것이 여기에 지금 후원 수당으로 매일매일 정산되는 금액이에요. 처음에는 30만 30만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30만이 있어야 되지만 15점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불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70만 150만 240 600 2000 500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0만 포인트가 좌우에서 뜨면 더 이상 수당을 더 많이 주지 않아요. 거기가 상한수로 끝나는 지점이에요. 지금 후원 수당은 20%를 나눠서 줍니다. 지금 후원 수당은 20%를 나눠서 줍니다. 거기에 10%를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줘요. 세일즈 마스터 끈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는 5% 샤로노즈 마스터 2% 스타 마스터 1.2% 로열 마스터 1% 크라우 마스터 0.5% 임페리얼 마스터 0.3% 그래서 그 직급 수당은 1달 동안에 내가 특정한 뭔가를 만들어 줬을 때 주는 보너스에요. 그래서 그 직급 별로 모두 다 달라요. 우리는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첫 세일즈 마스터를 가기 위해서는 내 좌우에 250만 포인트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0일까지 좌우에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제가 같은 경우는 그 직급을 하고싶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분은 그 직급은 그 직급과 동물의 직급을 꼭 반드시 성격이 다행히 이 진보는 아이들 그 looked 하시는 우리 혼자 250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함께 할 멤버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성급하면 프로모션으로 해모임과 덮여임과 입은이 켜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똑같아요. 네 하위에 세일즈 마스터를 각 두 명씩을 만들어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덮여임, 해모임, 입은이 켜, 그리고 현금을 줍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우에 두 명씩 육성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으로 해외여행 3박 4일 직회가족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2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2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해외여행 3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해외여행 4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해외여행 4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lined and운어aze 2백만 원의 돈이 줍니다. 해외여행 4백만 원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는 퇴근히 할수도 있다면 한이 1000 intensively 만들어야지만 갇힐 수 있을 거예요. part 3번 Earth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죠. 현금도 5만 불 줘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10박 11일 4매를 줍니다. 그리고 후원활동비 200만원도 주고요. 자동차 대여비도 줘요. 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를 좌우에 두 명씩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더 많이 줍니다. 3억의 흥금과 해외여행 10박 11일 4매와 이때는 성용차를 줍니다. 그리고 후원활동비 5000불을 더 줘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를 좌우에 2명씩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10억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4매를 줘요. 그리고 대형 성용차도 줍니다. 그리고 후원활동비 그리고 후원활동비 1000만원을 줘요. 그리고 비서의 월급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비서의 월급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기사의 월급도 줍니다. 그 후원활동비 그리고 기사의 월급도 지원해줍니다. 우리 모두 다 임패렐 가실거죠? 우리 모두 다 임패렐 가실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면서 나는 10년까지 무조건 임패렐까지 갈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매달 1000만원씩을 적금을 넣고 있는거에요. 우리 모두 다 임패렐 가실거죠? 해볼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 안돼도 1000만원씩 계속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것으로 마케팅 플랜을 마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시작을 하면서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되실거에요. 근데 진입이도 없고 불가한 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회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세계 애토미 멤버가 1600만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늦은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클라이크 타우 스마트 미인 러호트에 도둑봄 모이 리얼네 아이약 다큼념 잡아댐을 러는 위먼지 우리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본 멤버에요. 전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99%는 뭔가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소비자에요. 그리고 애토미 제품이 좋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를 오픈할 거기 때문에 해외 멤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에요. 그리고 회사가 일을 하다가 뭔가 힘들면 보상 플랜을 계속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토미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진짜 부자는 다음 세대에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것이 애토미에요. 이 말은 진짜 유명한 이야기죠.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일만 하면 안 되겠죠? 애토미 시스템 소득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애토미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